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상상인 제 3호 스펙도 내용은 간단히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스펙의 핵심 내용과 수행예측 결과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 제 3호 스펙의 발기인은요. 이안 허브예요. 발기인이자 최대 주주인데 사실 이안 허브는 그동안의 이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상상인 이안 제 1호 스펙은 비투앤과 작년 11월 합병에 성공하긴 했지만요. 이후에 상장한 이베스트 이안 스펙 1호와 상상인 이안 제 2호 스펙의 경우에 모두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엄청 믿음이 가는 믿음직스러운 발기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안 허브가. 그리고 찾아보니까 상상인 이안 제 3호 스펙이 3차례 상장이 무산된 적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네 번째 도전인 거고요. 이안 허브의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스펙명에서 이안을 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수행예측에서 번번이 무산됐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상장 절차를 밟게 됐네요. 그나마 비투앤과의 합병에 작년에 성공을 해서 이런 성공 트랙 레코드를 하나 쌓은 덕분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넘어가서 임원진들의 M&A와 IPO 관련 경력을 보시면 앞선 신안 9호 그리고 신형 7호와는 달리 스펙 합병이나 IPO 관련한 이력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넘어가서 지금까지 상상인 증권의 스펙 리스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상인 증권의 전신은 골든 브릿지 투자 증권이에요. 그 시절에 골든 브릿지 제1호 스펙을 상장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거래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제2호는 상장 후에 상장 폐지. 제3호도 상장 폐지를 받게 됐습니다. 제4호가 그나마 M2텍이라고 당시에 마이크로텍이라는 회사와 합병에 성공을 했고요. 이후에 상상인 증권이 인수하면서 상상인 증권으로 바뀐 뒤에 상장시킨 첫 번째 스펙, 상상인 이한 제1호 스펙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B2N과의 합병에 성공을 했고 그나마 2호는 안타깝지만 또 상장 폐지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공률이 높지는 않은 증권사인데요. 골든 브릿지 투자 증권 때 흑역사가 조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에 합병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이한 허부도 그렇고요. 상상인 증권도 그렇고요. 스펙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가, 탈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공모 계효 볼게요. 총 450만 주를 공모합니다. 오늘 투자 설명서를 두 번 정정했던데 공모 주식 수하고 공모 금액에서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헷갈렸네요. 450만 주가 맞고요. 총 공모 금액은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112만 5천 주고요. 상장일은 4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 3개의 상장일이 다 흩어져 있기는 하네요. 하루 간격으로. 네, 다음 수요일 예측 결과 보시죠. 경쟁률 896.11 대 1입니다. 확실히 신한 9호와 신형 7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어요. 그 밖에 최근에 다른 스펙들에 비해서도 사실 낮은 수준인 거죠.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19.43%입니다. 확약 비율은 예상보다 높았어요. 미래에서 비전 스펙 1호하고 딱 똑같은 수준입니다. 상장일에 유통가능 물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좀 종합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이번 주 3개에 진행되는 스펙 중에서는 가장 조금 덜 끌리는 스펙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배정 물량이 112만 5천 주라고 했으니까요. 균등 물량은 56만 2천 5백 주가 되겠고요. 청약 건수는 이런 비주류 증권사의 경우에 만 건에 못 미치기도 하더라고요. 교복 스펙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도 상상인증권은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부분과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한 15,000건 정도로 우선 잡아봤어요. 경쟁률이 낮아서 매력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청약 당일에 계좌를 많이 만드신다면 예상보다 더 많이 집계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15,000건 기준 균등은 37.5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넉넉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약 한도는 특이하게 무슨 실권주 마냥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총 물량 그 자체가 한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2억 5천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없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껏 청약하고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스펙은 바로 상상인 제 3호 스펙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비교해서 한번 쭉 보시라고 3개 스펙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둔 표고요. 당연히 이 중에서는 상상인 제 3호 스펙이 조금 모자라 보이기는 하는데 얘기했듯이 물량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스펙이라서요. 혹시 기대 수익률을 한 3% 정도를 잡고도 4x4의 기대 수익금 수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쟁률이 나와준다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오늘 상상인 증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신청해봤는데요. 신청이 되기는 했는데 신청 접수만 되고 승인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게 내일은 과연 승인이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다고 하면 청약 2일 차에 개설을 했을 때는 바로 청약 참여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꼭 미리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계좌 개설을 엄청 추천할 정도의 스펙은 아니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개설을 해둘 생각이 있는 분들은 오늘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 20일에 4x4와 상상인 스펙 3호의 경쟁률을 비교하면서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최종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